Q. 본인의 왼쪽으로 빠르게 건넸구요, 가운데 돌파, 좋은 패스! 벗겨내구요, 왼쪽으로 내줍니다. 곰을 소유해 냈구요, 리바운드 따내주면서 동점으로 갑니다. 다시한번 왼쪽, 자 2점이 필요한 코스모, 들어갑니다! 2포인트! 박래훈이 오른쪽으로, 석종터에 스크린을 받으면서 왼쪽 공간을 열었습니다. 2연승! 외곽에서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곧장 사라져요. 다시한번 동점! 남은 시간은 3분 10초! 샤클라그 3초입니다. 1초! 자, 무너졌는데! 극점이 됩니다! 외곽으로 길게! 와! 잘 봤습니다. 왼쪽! 아, 빨리네요. 윤성수의 2점 성공! 스포어는 5대0! 안영진의 돌파! 브롭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창호의 리바운드에! 살짝 건넸고요. 윤성수! 오른쪽으로 스텝 밟고 쏩니다! 와! 이 공이 들어갑니다! 스티브에서! 일단은 안쪽을 풀였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오픈! 아, 좋아요! 남은 시간은 3분 47초! 자, 결국은 패스 모션으로 이어졌고! 오른쪽! 코너에서! 두 분이 있는 윤성수! 오른쪽! 베이스라인 돌파! 남은 시간은 3초입니다. 한 명 벗겨놓고 오픈! 와! 들어갑니다! 아우! 컷인! 오! 그리고 패스! 한 명 벗겨놓고! 로터! 득점! 보십쇼! 국제부대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이 기량들이. 아,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1대 매치업!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 네! 리바운드까지! 타브로 건넵니다. 2명 사이 돌파! 올려놓는데 이 과정에서의 반칙! 양쪽 선수! 메이스라인 돌파! 데스켓에 임원준이 붙어주고 있고요. 뚫듯하면서! 2명 사이! 돌파해냅니다! 승부가 너무 못할 정도로 보셨습니다. 와! 국제부대에 맞은 실력들을 보이고 2이거든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윤성 최대의 또. 억점 차가 되었습니다. 10대 6입니다. 자, 조금은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한솔레미콘. 아우, 안쪽 투입! 자, 이쪽이 이걸 닉네 context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rs백아웃 더 파! 취empt해야죠? 유동현, 좋은 패스에 외곽으로 킥아웃! 와 Chevron satu o streaming part were back! 와우 오오오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무대보다 좀 더 와, 한참 더 믿겠다. 와 hjㅎ memorISanja Då 조금emas nuestros disappointing. 와우 여기까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킥아웃 이후에 직접 마무리가 아니라 와아... 잘라 들어오는 이동현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슛모션 이후에 승수합니다 6대5 노승준 인사이드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두적 들어갑니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리바운드 유성수 다시한번 오른쪽으로 갑니다 짧았지만 골밑에서 이동윤의 커버 강민수, 방덕원을 선택했습니다 발 발 발 노승준 직접 돌파를 선택해보는데요 죽지 않아요 결국 이동윤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베이스다인 사고 두는데 외곽으로 한번에 윤성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